그런 거 보면 막막해. 경찬이하고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상담을 해보지 않으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경선이가 남자이고요.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. 남자 잘 울어요. 잘 울어요? 이렇게 해야죠, 이제. 우리 사람을 울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? 네, 저희는 촬영을 할 때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. 혼자서는 못 하니까. 동일사진도 동일사진도 저희 또 이렇게 애꼬 왔거든요. 센트 하나도 없어서 같이 찍으면서 가족들도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럼요. 다 같이 해서 우리 경선이랑 가족사진도 촬영해 드릴게요. 또 이렇게 우리 애기들 의상이나 이런 거는 저희 스티블브에 대부분 준비되어 있고요. 촬영을 할 때 애기 노는 모습이나 이런 걸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멀리서 촬영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촬영실 먼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을 한번 하시고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시작! 백자 여기 백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? 네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택배사진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여기다가 우리 애기 이렇게 좋아할 말의 소풍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노는 걸 촬영을 할 거예요. 재밌겠다. 또 일반 배경말로 또 다른 네. 이쪽에도 여기 사우나 같은 거예요? 나도. 이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애기들 장난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것들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아! 이거 해! 와! 여기 경선이랑 잘 어울리겠다. 남자하고 있다. 에어컨이 있어, 에어컨. 경선이 더운 걸 안 좋아하니까 아유. 여기 영상이야. 아유. 거기 앞에서 찍을까 봐. 아유. 네. 이거 화장품한테 난 것 같아. 야, 진짜. 이게 진짜 잘할 것 같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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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여기는 좀 컬러가 그린인가 봐. 블루. 경선이한테 자랑할 것 같아. 핑크색이랑 이쪽으로 들어갈게요. 여기가 더 예쁜데요? 굉장히 안 어울리겠다. 안 어울리겠다. 그리고 여기는. 아, 병원실이 없네. 하하하. 네, 우리 엿갈비를 꺼낼게요. 으아! 여기는 아주 하단에. 아! 여기는 꼭 주방같아요. 네, 주방같아요. 여기 침대가 안 어울려요. 제가. 오! 나. 요즘 애기들이 진짜 이렇게. 이게. 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. 올라오세요. 난. 여행 때문에... 여행 때문에 치웠다. 예쁘다. 여행 때문에 나가서 춤을 수도 있겠다. 근데. 아, 여행 때문에. 야! 나. 여기가 더 예쁘지? 여긴 여주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지. 그러니까 오늘은 여주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지. 우리가 좋아하는 여주야. 그러면 이제 의상 같은 걸 골라봐도 될까요? 그럼요. 일단 민사님의 의상? 의사실로 안내해드릴게요. 우리는 어디에도 잘 묻을 수 있게 해. 제니 어디야? 무슨 강아지가 웃겨. 정말 아기들, 아기들 쇼핑하는 마음이 이런 느낌이야. 진짜 웃겨. 야, 웬일이야. 굳이의 바지인데? 야, 이 스쿼트 누가 입을 거야. 경선이. 내가 이걸 입을 거야. 경선이가 여덟어. 야, 어그부츠. 아,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경선이한테 올릴. 와, 경선이 이거 큰가? 네. 그것도 노래 기름이 있네. 살짝 커 보인다. 경선이가 살짝. 노래 아이들보다. 아니, 그래도 많이. 너무 귀엽다. 우리가 더 많이 여겨야 해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나 십자가 챙겨. 아, 나 이런 거 입혀. 너무 귀엽다. 나 어떡해. 나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았어. 봐봐, 이런 거 보면 진짜. 진짜 귀여워. 가방 뭐 짤 거야. 어머. 어머.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. 방. 색상이랑 이렇게 해서.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나는 이 핫팬츠 완전히 강력추천. 그냥 이거. 저 맨날 우리랑 비슷한 스타일. 이런 것 같아. 그렇죠, 이런 것 같아. 좀 더 화이트나. 이런 스킨. 이런 스킨. 되게 힘들겠다. 경선이가 반바지를 좋아할 것 같아. 얘가 더운 걸 싫어해서. 사진에 잔뜩을 입은 거 있어. 팔이 어떤 색이에요? 야, 나 이거 이거. 천천히 이거. 천천히 이거. 천천히. 어머. 진짜 이겼다. 천천히. 경선이가 울지 말아야 돼. 기대돼. 경선이가 울지 말아야 돼. 안 울 거야. 오늘 또 오는 대로. 또 오는 모습도 예쁘니까. 그 모습도 또 남기면 좋지. 요새 경선이 표정이 좀 다행해졌어요. 아, 그러니까. 오늘 보니까 경선이 표정 진짜 다행해졌어요. 그 표정을 다.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. 그렇지. 그 쏙쏙부터 시작해. 쏙쏙. 기가 막힌 표정. 어른을 보는데 어이없는 표정. 엄마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. 재미있어하는 표정. 같이 재미있어하는 표정. 웃는 표정. 울기 직전의 표정. 아, 우리 직전 표정. 이 표정. 아, 재미있을 것 같아. 귀여워. 진짜 예쁘다. 그냥 황당함이 많이 섞인 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. 아, 나. 얘가 이 파란색도 너무 예쁘다. 아이, 이뻐라. 나는 남, 남자애기, 여자애기, 여자애기, 남자애기, 남자애기라고. 그래. 숭풍숭풍 나야 돼? 자, 몇 명? 5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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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키워져. 야. 남자애기? 남자애, 여자애, 여자애기. 너네 몇 명 낳고 싶어? 애기? 너무 싫어. 나도 생각 안 해. 나 9명이 9명인데 줄인 거야. 야, 나는 지금 내 몸 추스리기 느린다고. 아, 내 애를 몇 명. 나, 나 요즘에 악몽, 내 악몽. 너네 8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나한테 맡긴다. 우리 9명이 한 명에 두 명씩 맡는 거야. 야, 유치원. 우리 그런 놈이면 갖지 말자. 아, 유치원. 왜 이거래? 야, 유치원. 야, 유치원. 야, 유치원. 야, 유치원. 야, 유치원. 한 번 읽는 거야. 굿모닝 선샤인. 나 너무 안아주고 싶은데. 한 번 줬어. 효연아. 효연아. 태연이 줘도. 아 태연이. 근데 이게 봐봐. 지금 안 올 때 건들면 운다니까. 경선이는 그리면 안 봤어 지금. 경선이 스타일이 그리워. 그러면 등 돌리고. 하고 스치. 굿모닝 선샤인. 너같이 하나도 못다니까. 아줌마 때리면 운다니까. 그거 늘 거야. 올 예정이야.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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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뭐 좀 뭐지. 아니요. 나 여기 되게 예쁘다. 이건 가정집을 개조한 거야. 그러니까 주택이. 개조한 것 처럼. 아 야 여기. 목이랑 있는데? 이게 대형 목격인데요? 아 아기들이 이 목격을 만들면 안 되나. 이런 세신을 빌려가야지. 아. 아. 야 그건 뭐게 하면 이거 부레옥점이잖아. 아. 부레옥점이 왜 이렇게 안 생겼죠? 이렇게 생겼죠? 야. 그게 아니라 너는 그게 아니라 이거 높게 하는 피자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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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berj